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말씀드릴 건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스틴 공장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급난도 완화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때 신차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또 호조도 함께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서 계속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까지 하면서 좋은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현대차가 좋을 일만 남아 있는데 주가 전망과 그리고 하반기 우리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진행할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일봉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 매수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관계 그리고 보험투신 기타금융까지 연기금까지 순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순매수세가 오늘 오늘따라 유난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카카오 보시면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께서 더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또 IT 업종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외인들 분들께서 외인께서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IT 업종은 앞으로도 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대차 보러 오시긴 하셨지만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으로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선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족도 마찬가지로 지금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매출 중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가 이제 텔룰라이드죠 미국 시장 쪽을 그렇게 타겟팅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법인 시장을 대상으로 알카사르를 공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는 알카사르를 통해서 인도의 프리미엄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시장에서는 전에 있던 그 팬데믹보다는 조금 빠르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수용도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도 함께 실적이 예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리포트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실적이 3월 이후 악화된 코비드 팬데믹이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51%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씩 증가해서 좋은 실적을 내서요 이 인도 시장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호실적을 하반기 때는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뭐 자동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죠 이런 사업도 함께 확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로봇 택시 항공 택시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원에 인수하면서 로봇 시장과 함께 AI 시장까지 더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새로운 항공 사업이나 또 더 나아가서 보험 산업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테슬라가 현재 먼저 시장에서 앞서고 있지만 현대차도 뒤따라 가면서 답습하면서 정말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 아니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낙수 효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벌써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죠 실족도 좋은 편이고 또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21년 2분기 때 매출이 1조 84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전연동기 대비 이제 52%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4% 컨센센스를 상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영업이익률은 4%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신고가를 또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또 성장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조정을 받으시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대위아로 눈을 돌리시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도 현대차가 이제서야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현대차를 좀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시장 하면요 우리 자동차 부품이나 그리고 현대차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라고 해서 우리 타이어 부품 회사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함께 보시면 매출액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 전년동기 대비 확실하게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급등하는 모습을 어제죠 어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타이어를 수익실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이죠 하나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오늘 수익실현 시켜드리면서 약 1% 정도의 수익금을 여러분께 이제 회원분들께서 챙겨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가를 이 정도로 잡아드리고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아직 이제 하나 솔루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네페스 아크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편이라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도 이렇게 또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서 3%, 4%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와 그리고 하나 솔루션 네 아직 주가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이 문자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한 달 이제 33만원 그리고 60일에 44만원입니다 지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묻혀있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히 또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정말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함께 잡아드리면서 정말 계좌를 우상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진행 중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VIP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정도만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으로 4% 수익금을 이제 얻어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네페스아크 그리고 하나솔루션까지 3% 1%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단타적으로 수익금을 짧게 짧게 챙겨가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여러가지 다른 종목도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천드리면서 함께 이제 중장기적인 큰 이익을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셔서 한 번쯤 이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한 달에 33만원 여러분들의 자녀 학원비 그리고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쓰는 그 비용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바짝 한번 배워보시고요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인한테 스스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추천주 함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오 에어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원이란 1480원으로 제가 이제 매수가를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충분히 1480원 이하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실천하셨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3% 4% 정도의 수익금을 챙겨 가셨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결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가 근처에 안 왔을 겁니다 네 안 왔네요 5020원과 제가 4900원 4900원과 5020원 이 정도 사이로 제가 잡아 드렸으니까 매수가 아직 근처에 못 오신 분들께서는 매수하셔서 내일 다시 한 번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종합개발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신흥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제가 이제 79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좀 잡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7900원 이하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손조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7700원도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분들께서는 손졸가 근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2일 정도 이틀 정도 반등이 없을 시에 그때 손졸가를 지키시면서 그냥 매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졸가는 7400원으로 그분들께서는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오늘 추천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신석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2450원과 2510원 정도로 매수가를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졸가는 2400원 2380원 이 정도로 잡아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짧은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린 거라서 실제로 VIP방에 오시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단타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쇼맨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이런 추천 종목을 제가 드려봤고요 실제로 이제 VIP방에 오시면 여러분들께는 실적 종목들 그리고 단타를 치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매수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